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, 더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,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헝구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 조치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?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여러분, 싸워야 됩니다. 싸워서 그들의 국민의 충실한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판해야 합니다. 할 수 있겠습니까, 여러분? 하다못해, 자기 먼 태평양 저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조차도 없는 돈들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재판하겠다고 합니다. 그 작은 소국들도 당당하게 말합니다. 핵오염수 방류 옳지 않다, 하지 마라,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가장 피해가 큰 소국도 아닌 주권국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, 여당이 왜 대체 반대한다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? 정부는 의당,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. 일본은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. 방류하지 말라, 이렇게 외치해야 하지 않습니까? 시찰단을 보낼 게 아니라 검증단을 보내고 당당하게 그렇게 안전하면 너희가 먹어라,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내가 먹겠다고 말합니까? 일본 방국자들조차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최대 피해국 대한민국의 총리가 그렇게 말했어야 되겠습니까?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의 우렁을 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! 여러분!